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한국철도라고 하는 로블록스 게임인데요. 여기가 지금 탄산역이라는 것 같은데 진짜로 탄산역이라는 데가 존재를 하는 건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있다면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열차 안드로메다 행. 안드로...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없어요. 진짜 안드로메다 행은 없어요. 열차 언제 오는 거지? 와 진짜 왔다. 원래 여기 지나가려면 이거 내고 가야 된대. 삐익 피그입니다. 예 신난다. 어 전화도 있다. 띠 두기? 저기요. 네 여기는 안내데스크입니다. 왜 그러시죠? 저기요. 기차가 안 와요. 네 당연합니다. 기차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안돼. 기차가 없다고? 왜 없지? 이거는 뭐야? 굿바이. 어 토마스다. 토마스. 토마스의 엔진. 어떻게 된거지? 토마스가 굿바이래요. 이건 뭔데? 어?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기차인가? 어? 근데 어? 뭐? 하하하하하하하? 타버렸네? 오오.. 예 내가 기차가 내어버렸다. 아아 됐다. 됐어. 아이고, 내가 기차다. 이렇게 하는 건가? 소리 되게 쉽고, 넣어. 아왜 이래요? 아 좀 가봐. 아 내려지지도 않아. 정말 곤란한걸? 뭐야. 기차는 앞뒤로 밖에 못 움직이긴 하지. 원래 기차는 옆으로 못들거든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갔네? 오 뭐야 아파트다 오 와 입구가 없어 근데 못 들어가 와 진짜 아파트야 신기하다 오 전부 다 101동이야 세상에 치킨 시키면 치킨이 도착을 못할거야 네 여기 다른 아파트 101동 103호입니다 하면은 전부 다 101동이야 여기 전부 다 101동인데 어떻게 하죠 네 알았어 잘 찾아오세요 드시지 마세요 치킨 못 먹는겁니다 오 여기있네 아 여기있었구나 아닌데 여기는 스크림도어인데 다음열차 안드로메다행 안드로메다행 기차입니다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오 안돼 안돼 노란색 안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저는 게임이고 어 들어가는거니까 실제 손 절대 쫓아시면 안되요 절대 절대요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아이고 토마스 여기있잖아 어? 하하하하하 칙칙칙칙칙칙칙칙칙 아 토마스가 아니라 이거 한국 철도 맵인데 토마스를 끌고 있으면 안되는데 한국 철도를 끌어야되는데 코레일 3세대 코레일 1000시리즈 신저항 어 중저항은 제가 한번 끌어봤었거든요 게임에서요 팝콘도 팔고 있고 관광호 4천호대 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줄 서세요 제발 줄 서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제발 줄 서달래요 저밖에 없어요 줄 섰습니다 관광호 맞إ 오오오 5천호대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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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신저항이랑중저항이 깨 어어떻게 타요 칙칙삭폭폭 칙칙폭폭 하하 하하 아이고 탈 VAN 해버렸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휴아하 Georg 선생님 여러분 제발 줄 서세요 휴아 Jeans 이게 뭐야 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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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기차에요 이기차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이기차에요 이게 무슨 기차 잠깐만 간다 피 오 칙칙폭폭 칙칙폭폭 미역 미역이라는 데가 진짜로 있나요 칙칙폭 잠깐 멈춰 멈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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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길바꿔 그렇지 칙칙폭폭 이번 역은 이번 역은 미역입니다 다음 역은 저도 모릅니다 예 신난다 오 오 신기해 오 아 이거 그 기차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게임에서도 했었는데 이 기차 있었나? 이 기차는 없었죠 여기 다 켜봐 아 맞다 내가 소리를 줄여놨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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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 줄여요 줄여요 여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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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까 제가 있던 탄산역이에요 탄산역 삐익 칙칙폭 이번 역은 탄산역 탄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This station is 탄산 탄산 스테이션 어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됐다 가자 안녕히 계세요 탄산역 지나갑니다 여기는 단이 마을인가봐요 그리고 이게 소리를 이 지하철이 시끄럽잖아요 소리를 막아주는 벽이에요 시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이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좀 아쉽네 손님 좀 태우고 가면 좋은데 오 이번 역은 어디죠? 이 여기는 무슨 역이죠? 이 제컵 무슨 역인지 안 써져있네 여기는 뭔지 궁금한데 근데 내가 내리면은 기차가 없어질 것 같아서 못 내리겠어 간 봐 비그 출동 오 빌딩이 엄청나게 많은 마치 서울 같은 곳이에요 아 이제 아파트가 없어졌네 점점 시골로 가는 건가 이렇게 성의가 없어졌죠? 건물들이 아까 아파트는 진짜 같았는데 여기는 무슨 역이야? 여긴 이름 써있다 여기는 기다려봐요 멈춰봐요 아 자 무슨 역인지 좀 보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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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릴 수가 없고 아 뒤로도 안가지고 아 무슨 역인지 궁금한데 이번 역은 어 아무튼 내리실 분은 알아서 내리치기 바랍니다 출발 다음 역을 향해 이제 한동안 내리는 역이 없는데 당분간 오줌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십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저거는 뭐지? 이거는 뭐예요? 어 이게 뭐지? 등 등뿌린가? 칙칙폭폭 진짜 기차 모는 것 같아 좀만 더 한국 배경이 좀만 더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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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 이번 역 이번 역 이번 역은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발디의 수학교 실력입니다 예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번 역은 어디죠? 피그 선생님 이번 역은 어디인가요? 피그 기관장님 저기 아까 지나왔던 마을 아닌가? 다음 마을 맞잖아 다시 돌아왔네 이제 한바퀴 다 돌았다 칙칙폭폭 이제 아파트에 시끄러운 소리가 가는 걸 막아주는 그 차음벽 여기 탄산역인가요? 아니네 미역이네 아 여기가 미역이구나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탈칵 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으니까 도 진짜 같다 옝 아이고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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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하하하 안돼 안돼 탈선해버렸어 이럴수가 아 내려버렸어 여기 차는 뭐지? 이 차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지하철 의자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면요 지하철 타고 2시간 3시간 가면은 다리 여기 앉아서 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다리가 엄청나게 저려요 의자도 되게 딱딱해가지고 엉덩이가 쏘셔 그래서 지하철이 굉장히 좀 별로입니다 차라리 버스가 편해요 버스는 의자가 푹신푹신 하거든요 지하철은 이 의자가 딱딱해 이게 아까 제가 탔던 거고요 얘네들은 못봤던 거 같은데 그죠? 춘천 이게 뭐지? 음 이게 이 단가분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기차를 한번 끌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뿅 감사합니다.